아 아 팔아파 아 광쿠리스님 자기 사인을 자기가 하지 이걸 언제 다 하냐고 이거 500장이나 되는데 왕해 왕해 왜 큰일났어 왜요 무슨 일 있어요? 내일이 우리 오후이 생일이래 그게 뭐 뭐가? 그래 나 지금 알바 자리를 좀 구해줘야겠어 번개가 힘들어도 좋으니까 당장 돈 대는 뭐 그런 알바 그런 없어? 뭐 요즘에 제가 하나 하고 있는 게 있기는 한데 그래? 하하 고마워 번개 그거 언제 가면 돼? 이따가 가긴 하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갈 때 전화 드릴게요 알았어 우리 오후이 이 생일 생각만 해도 설레고 기분이 좋구만 네 할머니 제 생일이요? 아 그게 내일이었구나 바빠서 깜빡했어요 아 걱정하지 마세요 친구들하고 재밌게 보낼게요 네 감기 조심하시구요 내 할머니 사랑해요 내 생일이 우희씨랑 같은 날이었구나 아휴 이거 언제도 아냐 저 바빠 이제 그만하십시오 제가 바빠 몫까지 하겠습니다 아니야 우리 오후이 선물 잘 생각하니까 하나도 안 힘들어 뱀파리씨 진짜로 할머니 하세요? 어 좋은데? 아니 번개를 언제 이런 걸 다 했어? 제가 안 하는 게 뭐가 있나요? 그 대신 회사의 진짜 비밀이에요? 오케이 어 바빠 여기 묻어가지고 에이 됐어 이거 닦을 시간에 차 한 대라도 더 닦아서 돈 보러야지 왕자 오빠 우희 언니한테는 연락했어? 어 스케줄 끝나고 일곱시까지 오라고 문자했어 아 그거 왜 자꾸 뛰었다 붙였다 하는 거야 그거? 양쪽의 높이가 정확하게 맞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땐 그거 괜찮고만 볼 그 대충해 제 사전에 대충이란 없습니다 근데 수혁인? 편의점 알바 갔어 야 그러다 터져 야 넌 무슨 남자애가 이 거 풍선을 무서워하냐? 야! 야! 진짜 터졌어 얘들아 거 딴짓 하지 말고 얼른 거 파티 준비해 하아 네 할머니 아 네 미역국은 당연히 먹었죠 생일인데 에이 같이 사는 친구들이 어 케이크도 해주고 그리고 선물도 사줬어요 아 아 재걱정 말라니까요 제가 울긴 왜 울어요 할머니 네 네 그럼 조만간에 또 찾아뵐게요 네 그깟 생일이 뭐라고 일이나 하자 일이나 어때? 이 정도면 충분하지? 네 전형적인 지구인들의 생일 파티로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오우위가 올 때가 됐는데 응 좋아요 어 떼! 엄마 오우위가 아니잖아 아 제가 아니라고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? 오늘 오우위님의 생일이잖아 파티하려고 오 걸쑥걸쑥 우리 소리 들린다 아 그래? 뭐야? 뭐야? 아니 오우위는 왜 같이 하는 거야? 리더언니 팬들이랑 생일파티 갔는데 뭐? 어? 우위 언니 팬클럽에서 깜짝 파티해준다고 오늘 럭셔리한 호텔 갔을걸? 좋겠지? 근데 뭐야? 설마 이거 언니 생일파티 해주려고 준비한 거야? 진짜? 내가 연락할게 빨리 오라고 뭐 하는 짓이야? 어? 연예인한테 팬보다 중요한 게 어딨다고 전화하지마 오우위씨는 아직 안 오셨나봐요? 왜요? 언니 다른 데로 파티하러 갔거든 어떡해요 이렇게나 많이 준비하셨는데 됐어 아까 쌩꺼고 갈대만 자고 아까는 제가 아 맞다 민경이 너도 오늘 생일 아니니? 네? 뭐? 뭐? 내가 예전에 이력서 보면서 우리 우위랑 생일이 갔구나 이랬었는데 너 맞지? 에이 뭐 그렇긴 한데 응? 진짜? 생일? 왜 말 안 했어? 아니 뭐 쟤가 뭐라고 제 생일까지 잘됐네 그럼 이렇게 이왕 준비한 거 민경언니 생일파티 해주면 되겠다 왕주오빠 괜찮지? 응? 뭐 뭐 번개 생일이라면 뭐 그러지 뭐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번개 생일 축하합니다 네! 축하해 번개 감사합니다 가자 어? 수혁이 오빠도 왔네 빨리 앉아 오늘 번개도 생일이래 아 그래? 응 이쪽으로 와 저 근데 우희씨 생일상을 제가 받아서 어떻게 해요? 아 번개라도 받아서 다행이지 누군 마음 좀 아프겠지만 뭐고 참 거 아니 그냥 우희만 행복하다면 난 그걸 충분해 그리고 번개 생일인 거 진작에 했으면 내가 열심히 축하해 줬을 거야 감사해요 네 할머니 아하 아 네 당연하죠 생일인데 미역국은 당연히 먹었죠 네 같이 사는 사람들이 케이크도 해주고 선물도 사줬어요 아휴 제 걱정 말라니까요 울긴 제가 왜 울어요 할머니 조만간 찾아볼게요 그깟 생일이 뭐라고 일이나 하자 일이나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의 생일을 축하하 그거밖에 못하겠어 응 다시 셋 넷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하자 뭐야 나만 가지고 우희 우희씨 이쪽으로 와 아니 우리 생일 파티 한다더니 일부러 일찍 온 거야? 그래 얼마나 준비했나 보러 왔다 근데 왜 나도 없이 파티를 해? 오늘 번개 언니도 생일이래 아 진짜? 왜 말 안 했어? 잘 됐다 언니도 왔으니까 생일 파티 다시 하자 어? 저기 또 생일 케이크 있네 어? 어머나 저건 누가 사온 거야? 언니가 받아온 거 아니야? 아닌데? 언니 팬이 준 거겠지 봐 근데 유비 친구가 왜 안 보이지? 아까 파티 준비하는 것까지 도와줬는데 그러게요? 신 실장님이랑 할머니도 안 계시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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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랜만에 거꾸로 매달려 했더니 그냥 머리도 아프고 온몸 삭실히 안 쑤시는 데가 없네 아 진짜 왕자님 그리고 이수혁 두고 봐 정말 저번에 왔어요 뭐라 Arc la이적 또라이적 요렢을 운한 거